아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그래서 꺼졌나봐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방해금지 갤럭시 방해금지 모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 얘기가 끊겨서 이제 LA에 혼자 남아서 찍었었는데 여기 이 장소들은 이 로케이션은 무슨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화가 붙고 찍은 걸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 쳐다봤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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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셨겠지만 인당 대구 보건대 쪽에 인당 뮤지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베 선생님 전시를 할 때 제가 그때 대구가서 보고 대구 미술관 갔다가 보고 너무 좋아서 전시가 그 전시도 좋고 거기 그 공간이 가진 동성이나 기운이 좀 재미있어요 제 친구도 엄청 높고 되게 플로워도 좀 되게 특이하게 빠져있고 이런 그런 무드가 좋아서 여기서 어 뭔가 샷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뮤지엄측에 부탁드려서 이거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찍었고 이거 이제 저기 어디 들어가요? 무슨 라스베가스인지 어느 쪽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그런 거름한 약간 모텔이나 약간 주유소 같은 그런 흔히 우리가 뮤비에서 볼 수 있는 로케이션이긴 한데 어쨌든 저 되게 니 안에 이런 모습이 있냐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저도 왕선생들은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무뎌지면서 되게 서정적해지고 서정적이어지고 좀 정서적이어지고 좀 어게닉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 되게 제 가슴 안에는 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되게 빡센 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예 음악 나오고 막 춤추고 예 여전히 그 모습에 저는 아직 유효하다는 거 아 뭐 그래서 이제 그 이 얘기의 연장선으로 하자면 섹션 게임은 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일단 바밍타이거라는 팀을 너무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그 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DJ이면서 뭐 프로듀스면서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막 비주얼 디렉터 DJ 래퍼 싱머 뭐 프로듀서 엄청 많은데 되게 멋진 되게 오리지널한 팀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바밍타이거는 얼터네티 케이팝 밴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어떻게 그런 이런 사람들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바밍타이거 이제 대장님이 이제 재밌는 게 슈프림보이라고 이제 아시죠? 저희 그 BTS 후보이기도 했던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저희 회사 프로듀서에 여러분이 있는 슈프림보이가 랑 두 분이 친하셔서 그래서 되게 뭐 아마 근데 그 근데 제가 그 상얀이라는 형인데 바밍타이거의 형한테 이제 그때 만나서 술 한잔 물어봤죠 형 근데 왜 저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가 필요했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게 사실 제가 왜 뭔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왜 이 팀과 작업을 했을까 아마 바밍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저도 저도 그분들한테 그 어떤 바이브를 얻고 그리고 음 저도 그분들께 제가 가진 것들을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되게 인정하고 너무 되게 respect하는 너무 멋있는 팀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팀 단체로서는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는 첫 피처링일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많으니까 사실 피처링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런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일단 음악이 너무 죽이잖아요 사실 완전 완전 뱅어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어떤 특정 로케이션에서 들으면 약간 사람 진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부 작업을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인지도나 혹은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저는 저는 차트와 바이럴과 그런 무슨 어떤 퍼블리시티 보다는 뭐 그런 것도 아예 고려를 안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약간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커뮤니언 할 수 있고 프렌즈고 좀 그런 분들 화만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앞으로도 되게 의외의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음 되게 의외의 그런 선택들이나 되게 굉장히 뭔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뭔가 많은 교류들이 있을 거라서 좀 그 부분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어쨌든 멤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멤버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뭔가 뭐 영어 부분이나 특히 약간 가사적인 부분에 조금 그 좀 좀 헬프가 좀 필요할 때 저한테 보내주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도와주면 그리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예 뭐 사실 그렇기에는 제가 조금 조금 어 너무 열심히 안 해 줬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멤버들 것도 같이 하면서 각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선은 10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좀 일단 좋은 장면으로 아마 스트리밍도 하고 그럴 테니까 좀 좋은 장면으로 남겨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것들 준비하고 외부 작업도 해 나가면서 일단 커리어를 좀 잘 만들어 놓고 어 이제 뭐 멤버들이랑 얘기하긴 했지만 뭐 아마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뭔가 멕스 BTS를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 기능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TMI일 수 있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뭐 방탄소년단은 어쨌든 원래 이런 것들을 전 나눠 온 팀이고 그런 것들을 음악이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인터뷰나 그런 이런 V앱이나 해서 다 녹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쓰는 중이고 음 멤버들 무엇보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멤버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어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호석이가 한 얘기였나 제가 한 얘기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우리들끼리 너무 친해서 다행이다 우리들끼리만 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같다면 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네 원래 위기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7명의 상태는 굉장히 사실은 7명의 관계에서의 상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불가역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타투도 원래 안 했던 건데 어쨌든 타투를 할 정도 뭐 보셨겠지만 멤버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그냥 우리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닥치더라도 멤버들이 서로를 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상소년단이 뭐 뭐가 특별하냐 이런 질문을 너무 아직도 받고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너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러게요 뭐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7명만 아는 거고 이거는 이것들을 같이 느껴오신 분들만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헤어질 결심 다섯 번 본 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 하듯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도 똑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 떠나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저희 멤버들에 대한 얘기뿐이니까 저희 멤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오래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쵸 V앱을 키면 아니 V앱이 아니라고요 위버스 라이브를 키면 이렇게 술술 제 본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술이라도 한단 할까요? 네 한단 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국이랑 제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서 이따 라이브 끝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구요 음 아 진짜 끌대가 됐나 보다 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 주차를 잘못하셨나 할 수도 있구나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음? 어? 호비네? 하하 하하 아 진짜 호가 잠깐만 지금 경비실 저..어떻게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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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아 어디냐 뭐해? 뭐하냐 너 어디야? 하하 야 성덕치고는 네 채팅창이 너무 크다 집에서 you know 집에서 수리남 봤어? 수리남 재밌냐? 수리남 봐야겠다 나 이것이 바로 약간 그런 인스타 라이브 같은 그런 거구먼 아 야 이제 네 오니까 가야겠다 나 호아 너도 집에서 라이브 좀 켜줘 이거 그냥 나 집에서 켰어 야 진짜 가야겠다 갈게 여러분 좋아요 갈게요 빠이 염 공식이 빨리 전화해야겠다 갑니다 연락 계속 빠이 염 아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그래서 꺼졌나봐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방해금지 갤럭시 방해금지 모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 얘기가 끊겨서 이제 LA에 혼자 남아서 찍었었는데 여기 이 이 장소들은 이 로케이션은 무슨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화가 붙고 막 찍은 걸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쳐다봤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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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셨겠지만 인당 대구 보건대 쪽에 인당 뮤지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베 선생님 전시를 할 때 제가 그때 대구가서 보고 대구 미술관 갔다가 보고 너무 좋아서 전시가 전시도 좋고 거기 그 공간이 가진 좀 동성이나 기운이 좀 재미있어요 층구도 엄청 없고 되게 플로어도 좀 되게 특이하게 빠져있고 이런 그런 무드가 좋아서 여기서 뭔가 샷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뮤지엄 측에 부탁드려서 이거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찍었고 이거 이제 저기 이거 어디더라? 무슨 라스베가슨지 어느 쪽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그런 허름한 약간 모텔이나 약간 주유소 같은 그런 흔히 우리가 뮤비에서 볼 수 있는 로케이션이긴 한데 어쨌든 저 되게 니 안에 이런 모습이 있냐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저도 광선생단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무뎌지면서 되게 서정적해지고 정서적해지고 좀 오게닉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 되게 제 가슴 안에는 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되게 빡센 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음악 나오면 막 춤추고 여전히 그 모습에 저는 아직 유효하다는 거 아 뭐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연장선으로 하자면 섹신팀은 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일단 바밍타이거 라는 팀을 너무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그 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DJ이면서 프로듀스면서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막 비주얼 디렉터 DJ 래퍼 스윙어 뭐 프로듀서 엄청 많은데 되게 멋진 되게 오리지널한 팀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바밍타이거는 얼터네이티브 케이팝 밴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인상깊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어떻게 그런 이런 사람들 다 모았나 싶을 정도 그래서 어쨌든 바밍타이거 이제 대장님이 이제 재밌는게 슈프림보이라고 아시죠? 저희 BTS 후보이기도 했던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저희 회사 프로듀서로 있는 슈프림보이 랑 두 분이 친하셔서 그래서 되게 뭐 아마 근데 그 근데 제가 그 상얀이라는 형인데 바밍타이거의 형한테 이제 그때 만나서 저한테 한번 물어봤죠 형 근데 왜 저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가 필요했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게 사실 제가 왜 뭔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왜 이 팀과 작업을 했을까 아마 바밍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저도 저도 그분들한테 그 어떤 바이브를 업고 그리고 음 저도 그분들께 제가 가진 것들을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되게 인정하고 너무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일단 음악이 너무 죽이잖아요 사실 완전 완전 뱅어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어떤 특정 로케이션에서 들으면 약간 사람 진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부 작업을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인지도나 혹은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저는 저는 차트와 바이럴과 그런 무슨 어떤 퍼블리시티 보다는 뭐 그런 것도 아예 고려를 안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약간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커뮤니언 할 수 있고 프렌즈고 좀 그런 분들 과만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되게 의외의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음 되게 의외의 그런 선택들이나 되게 굉장히 뭔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뭔가 많은 교류들이 있을 거라서 좀 그 부분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어쨌든 멤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뭔가 영어 부분이나 특히 약간 가사적인 부분에 조금 그 좀 좀 헬프가 좀 필요할 때 저한테 보내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도와주면 그리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예 뭐 사실 그렇기에는 제가 조금 좀 너무 열심히 안 해 줬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멤버들 것도 같이 하면서 각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은 뭐 모래세요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선은 10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좀 일단 좋은 장면으로 아마 스트리밍도 하고 그럴 테니까 좋은 장면으로 남겨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것들 준비하고 외부 작업도 해 나가면서 일단 커리어를 좀 잘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뭐 멤버들이랑 얘기하긴 했지만 뭐 아마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엑스 BTS를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 기능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TMI일 수 있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방탄소년단은 어쨌든 원래 이런 것들을 전 나눠 온 팀이고 그런 것들을 음악이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인터뷰나 그런 이런 V앱이나 해서 다 녹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쓰는 중이고 음 멤버들 무엇보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멤버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어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호석이가 한 얘기였나 제가 한 얘기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우리들끼리 너무 친해서 다행이다 우리들끼리만 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같다면 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네 원래 원래 위기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일곱 명의 상태는 굉장히 사실은 일곱 명의 관계에서의 상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어 저는 불가역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타투도 원래 안 했던 건데 여전히 타투를 그거를 할 정도 뭐 보셨겠지만 뭐 멤버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그냥 우리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닥치더라도 멤버들이 서로를 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산소년단이 뭐 뭐가 특별하냐 이런 질문을 너무 아직도 받고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너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뭐 좀 그러게요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러게요 뭐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7명만 아는 거고 이거는 이것들을 같이 느껴오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헤어질 결심 다섯 번 본 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 하듯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도 똑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뭐 다 떠나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희 멤버들에 대한 얘기뿐이니까 저희 멤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올해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쵸 V LIVE를 키면 V LIVE를 키면 V LIVE를 키면 이렇게 술술 제 본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술이라도 한다고 할까요? 네 한다고 할까요? 꼭 네 그렇습니다 방송 중이라 제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서 이따 라이브 끝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진짜 끌대가 됐나 보다 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 주차를 잘못하셨나 할 수도 있구나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응? 어? 호비네? 아 진짜 호바 잠깐만 저기 경비실 저 어떻게 하나? 야 호바 어디냐? 야 호바 어디냐? 뭐해? 뭐하냐 너 어디야? 야 성덕치고는 네 채팅창이 너무 크다 집에서 You know 집에서 수리남 봤어? 수리남 재밌냐? 수리남 봐야겠다 이거 이것이 바로 약간 그런 인스타 라이브 같은 그런 거구만 야 이제 너 오니까 가야겠다 나 호바 너도 집에서 라이브 좀 켜줘 이거 그냥 나 집에서 켰어 야 진짜 가야겠다 갈게 여러분 좋아요 갈게요 빠이염 빠이염 동호 씨 빨리 전화해야겠다 갑니다 연락 계속 빠이염 아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그래서 꺼졌나봐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방해금지 갤럭시 방해금지 모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 얘기가 끊겨서 이제 LA에 혼자 남아서 찍었었는데 여기 이 이 장소들은 이 로케이션은 무슨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화가 붙고 와 찍은 걸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 쳐다봤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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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셨겠지만 인당 대구 보건대 쪽에 인당 뮤지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배 선생님 전시를 할 때 제가 그때 대구가서 보고 대구 미술관 갔다가 보고 너무 좋아서 전시가 그 전시도 좋고 거기 그 공간이 가진 동선이나 기운이 좀 재미있어요 층구도 엄청 높고 되게 플로어도 좀 되게 특이하게 빠져있고 이런 그런 무드가 좋아서 여기서 뭔가 샷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뮤지엄 측에 부탁드려서 이거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찍었고 이거 이제 저기 이거 어디더라구요 무슨 라스베가슨지 어느 쪽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그런 걸음한 약간 뭐 호텔이나 주유소 같은 그런 흔히 우리가 뮤비에서 볼 수 있는 로케이션이긴 한데 어쨌든 저 되게 니 안에 이런 모습이 있냐 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저도 광선수연단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무뎌지면서 되게 서정적해지고 서정적이어지고 좀 정서적이어지고 좀 오제닉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 되게 제 가슴 안은 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되게 빡센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음악 나오고 막 춤추고 여전히 그 모습에 저는 아직 유료하다는 거 아 뭐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연장선으로 하자면 섹신팀은 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일단 바밍타이거 라는 팀을 너무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그 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DJ이면서 프로듀스면서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막 비주얼 디렉터 DJ 래퍼 싱머 뭐 프로듀스 엄청 많은데 되게 멋진 되게 오리지널한 팀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바밍타이거는 얼터네이티브 케이팝 밴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어떻게 그런 이런 사람들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바밍타이거의 대장님이 이제 재밌는 게 슈프림보이라고 아시죠? 저희 BTS 사실 후보이기도 했던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저희 회사 프로듀서로 있는 슈프림보이 가 랑 두 분이 친하셔서 그래서 되게 뭐 아마 근데 그 근데 제가 그 상얀이라는 형인데 바밍타이거의 형한테 이제 그때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죠 형 근데 왜 절 쓰셨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가 필요했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게 사실 제가 왜 뭔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왜 이 팀과 작업을 했을까 아마 바밍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저도 저도 그분들한테 그 어떤 바이브를 얻고 그리고 음 저도 그분들께 제가 가진 것들을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되게 인정하고 너무 되게 스펙하는 너무 멋있는 팀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팀 단체로서는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는 첫 피처링일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많으니까 사실 피처링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런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일단 음악이 너무 죽이잖아요 사실 완전 완전 뱅어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어떤 특정 로케이션에서 들으면 약간 사람 진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부 작업을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인지도나 혹은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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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차트와 바이럴과 그런 무슨 어떤 퍼블리시티 보다는 그런 것도 아예 고려를 안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약간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커뮤니언 할 수 있고 프렌즈고 좀 그런 분들 그들 과 많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되게 의외의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